XSFM입니다. I, D, W, K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10월의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헬마우스님이 와계시고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걸 요구할 줄 알고 지난해 헬마우스 코너의 뒷이야기부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사 아카데미 진행할 때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사실은 미래를 내다보는 창입니다. 제가 떠들 땐 아무 예측 없이 막 던집니다만 결국 그 일은 일어납니다. 대박이 터졌어요. 그리하여 최근에야 이 스승을 진정하게 알게 되신 일반인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 이름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바인딩을 하려고 이 진정 스승에게 구멍이라도 뚫어놨나. 왜 천공 스승이 되었느냐. 이게 그러니까 사이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그 방송을 하면서 미신과 무속신앙과 한국보수우파의 끈끈한 시족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썬데이저널을 듣고 제가 이제 까나리아다. 그렇죠. 탕각 속의 까나리아다. 우리가 더듬어가다 보면 이미 앞에 쓰러져 있는 썬데이저널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이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총취자가 먼저 가 죽어있고 거기에 뒤늦게 유승민이 왔어. 제가 온 국민이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 오고. 깜짝 놀라요. 유승민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나 점쟁이야. 우리 스승님의 공식 명칭 공식 인증된 이름이 무엇이냐. 타이틀 뭐냐를 굳이 따지자면 일단 이것은 진정이다. 저는 이건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컴다운. 컴다운. 왜냐하면. 진정하세요. 저도 사실 헷갈렸지 않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찾아볼 때. 지난달에 찾아볼 때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정법이라고 했거든요. 영국 왕 같죠? 친구가 너무 많았죠. 정법이며. 천공이며. 어디 가면 대공이고. 진정이시며. 웨일지 대공이며. 또 뭘 수호하고 있고. 아일랜드의 왕이시며. 인도의 진정한 무엇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본 뒤에 진정으로 최종 결정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책입니다. 책을 되게 많이 냈어요. 엄청 많은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저자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진정입니다. 지금도 찾아보시면 2010년대 후반 내내 진정 스승 아시냐고 영업을 하는 소가 넘어간 일반인들이 꽤 보입니다. 다만 해석을 드리자면 천공 스승으로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 천공이 저희가 지난달에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30대 70의 법칙. 대우주의 70에 해당하는 것이 천공입니다. 천공의 법. 그러니까 천공의 어떤 진리를 설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천공 스승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몸에 구멍이 난 건 아니었어요. 위장이나 이런 데 구멍이 있으신 건 아니고 건강하신 분이고. 저조차 이분이 처음 안게 된 것은 이분이 이재명 후보보다 동생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축하드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나무위키 문서 생기셨습니다. 그렇죠. 득달같이 자주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나무위키의 지분이 한 20% 정도 우리 거라는 거.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고마워요. 따라와주셔서. 곧 생신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재명보다 두 살인가 어립니다. 저 수영 길러봐서 아는데 금방 길러요. 한 45대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참 오랜만에 우리가 들떴네요. 형이라고 하는 거 상상하면 되게 웃기다. 재명이 형. 이런 분이시고 저희가 제가 이번 달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미리 유PD님하고 논의했던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야권 대선 경선에서 이게 가장 핫한 주제가 될 거라고는 당연히 우리는 몰랐고.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국민 3차 경선 결과에 이상한 점을 놓고도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답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회의에 이걸 설명해 드렸던 거거든요. 보수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 보수 지지자의 상당수들한테는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요.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터졌을 때는 훨씬 더 난리가 났었는데 정법이라고 처음에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처음에 임팩트만큼의 효과가 지금 발생을 안 하는 걸로 여론조사상으로는 잡히는데 맞습니다. 답변 안 하는 사람들이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또 하나 이 현상이 드러내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그래놓고 지난 일요일에 선봉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장환 목사가 준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보통은 옆구리에 교회 신도들은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가는데 그렇죠. 그분은 특이하게 왼쪽 손에 들고 탈레탈레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성경을 막대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제가 작은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큰 교회 나뉘는 사람들한테는 옆구리에 끼지 않는 거 불경한 코딩 왜 그러는 거냐면 왜 그러는 거냐면 성경책 안에 헌금을 넣어놔서 그래요. 보통 그래서 약간 소중하게 들고 근데 어른들 성경은 지퍼 있잖아 그래서 그거 돈 잘 넣어놔고 그렇죠. 왜 굳이 그 안에 이번 주에 내가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보통 헌금책에 껴놓거든요. 헌금이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털레털레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일단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손모양이 틀렸어요. 기도를 할 때 보통 오래 다니신 분들은 깍지가 기본입니다. 깍지가 그렇죠. 깍지가 기본인데 이분은 엇갈려서 애매하게 주었는데 물론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지지자들한테 화답할 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할 때 땡큐 할 때 뭐 이런 건데 손으로 방구 소리도 낼 수 있는데 아 심심해서 그거 하는 거야? 그런 포인트를 봤더니 이분이 어쨌든 교회 예배에 그렇게 익숙한 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서 기자들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내는 구약을 딸딸 외우는 사람이다. 그것도 사실 한국적인 풍경이에요. 아니 개신교가 기본적으로 신약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을 외우지? 왜냐하면 굳이 가서 디스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 법을 철폐했다는 게 예수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구약을 딸딸 외울 필요가 아주 원칙적으로 신약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없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가 사실 구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구약을 좋아하느냐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구약을 좋아하는 내심의 심연에는 기복신앙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혐오의 근거는 다 구약이 있거든요. 그렇죠. 구약의 29권 중에 많은 성경들이 일종의 예언서거나 샤먼들이 했었던 말을 옮겨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한국 개신교가 구약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유독 구복신앙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와 연결이 되고 그렇다고 굳이 교회식이나 가서 그렇죠. 이거 다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런 소리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람 나중에 저 뭐냐 모스크 이슬람 성에 가서 총에 가서 서울 아니 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맥락상으로 보면 멀리 돌아왔지만 저는 어쨌든 이 현상을 보면서 약간 섭섭함을 느꼈던 것이 어떤 아이돌 팬의 오랜 올드 팬처럼 올드비처럼 나만의 스타가 우즈 대 스타가 돼서 전 국민이 알게 되니까 그렇죠. 약간 섭섭하고 내 건데 약간 섭섭하고 신기한 게 또 그리고 교회를 갔잖아요. 이번 주에 세례명은 안브르시오네요. 안브르시오입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지검장이 아니라 하여튼 대구 지검에서 일하고 이럴 때는 불교 쪽 거기에 불교 본산이니까 한국에서 불교 본산이니까 저를 자주 다녔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병 교육 때 신병이죠. 초코파이 주는 곳으로 가는 이번 주 간식이 먼지가 중요한 거야. 이번 주 간식이 뭐냐. 초코파이 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연대교수였기 때문에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갔을 거거든. 갔죠. 100%예요. 그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방식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무당층을 데려오랬더니 무당을 데려오는 그렇죠. 신개념 중도 확장용 대선주자 우리 이제 팟캐스트 댓글창이나 유튜브에도 성재술래 오신 분들이 소소하게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정치 여러분 정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입니다. 저희예요. 멀리 멀리 아주 아주 넓게 좀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였다는 거 물론 저도 예측을 못한 건 왕이었죠. 왕 설마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나올 줄이야 왕은 이 스승님도 예측을 못했다고 일단 본인의 전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TV 방송에 나오는데 본인의 평소 습관으로도 손동작이나 고개 동작이 큰 사람인데 그걸 새기고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유권자를 겁나 무시하는구나 그냥 이게 보여도 상관없구나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니들이 보면 어쩔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이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아예 보여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야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니들이 어쩔 거야 개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뭔지에 대해서 뭐 우리 MLB파크라든지 뭐 팸코라든지 뭐 의미가 뭔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짤방으로 돌아다녔죠. 예지한 TV 네. 여러분은 짤방으로만 보셨겠지만 저는 꼭 굳이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그 유튜브를 굳이 찾아 봅니다. 네. 예지한 TV가 이제 구독자가 9천여 명 정도 되고요. 현재 뭐 이렇게 터지고 나서 한 천 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사안이 터지고 나서 새롭게 발견하신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평균 조회수나 400회, 500회 정도 되는 평범한 점집 유튜브입니다. 점집 유튜브가 많은가 봐요. 꽤 많아요. 아 모르셨죠? 강제해봤습니다. 점집 하시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는 광고 채널로 요만한 게 없거든. 그냥 아프리카 TV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트위치는 뭐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 네. 상담분이 영상암이라고 돼 있고요. 010-0-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주소가 아주 반갑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어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쉽게 만날 수 있네요. 어 저희 동네에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거주하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말판 포털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시는 경향신문 기자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정모 기자분 그분이 토요일판과 일요일판의 최강자입니다. 그래요? 딱 주말에 포털 들어갔을 때 거의 메인의 탑에 항상 걸려있는 기사 제목이 뭔가 자극적이야. 아 그래요? 클릭을 하고 싶어. 경향신문에 그런 꿈나무가 흔치 않은데 그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전 잘나갈 때 주진우는 잽도 안되게 항상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항상 현장에 가봐요. 음. 영성암에 방문한 기사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방문한 기사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주말에 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에 다음 포털에 들어갔는데 제목이 야식구리아인데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나름 탄탄하다. 그런 기사가 있으면 경향신문의 정모 기사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가 봐서 그 영상을 봤어요. 문제의 그 왕자가 뭔지를 해서라는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만 지금 조회수가 한 3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 500회인데 일단 이 부적의 의미 먼저 같이 좀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내가 내가 스스로한테 부적을 쓰는 거야. 오. 근데 그 부적이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러면 내가 말빨이 딸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자리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 자리 갈 때 쓰는 방법 임금 왕자를 갖다 쓰는 임금 왕자를 제가 살다가 여러 번 본 영화가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봤던 영화는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메이저 데뷔작 메멘토였습니다. 메멘토 단기 기억 상실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죠. 그렇죠. 엄청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예지한 TV를 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크리스토퍼 논란이 주인공이 처음 이렇게 바지를 벗어보면 면도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메멘토는 사실 컨닝페이퍼를 몸에 새긴 건데 그렇죠. 이분은 부적을 새긴 셈이에요. 말빨이 딸리는 사람 윤석열이죠. 그렇죠.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 TV 토론 자리죠. 게다가 이름도 면접이라고 붙였어요. 면접 긴장되죠. 이게 너무 적절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인기가 있었던 건데 이 보살님이 공짜로 가르쳐주는 손부적 쓰는 법이 영상 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굳이 이런 분들이 영화파시 때 항상 하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더 효움이 있으려면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짜로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원래 샘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움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일단 나침반을 확인해가지고 요즘 휴대폰에도 나침반이 있다고 하면서 일단 제가 지금 해보죠. 동쪽을 확인한 뒤에 동쪽을 향해서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면서 구체적인 염원을 떠올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TV 토론에 가서 말빨이 서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염원을 한 뒤에 숨을 멈췄다가 깊게 들이마시고 그 숨을 양손에 뱉습니다. 양손에요? 양손바닥에 그 숨을 뱉으세요. 아 이러면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왼손에 상황에 맞는 글자를 쓴다. 상황에 맞는 글자가 왕자에요? 왕자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왕자를 쓰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쓰자마자 쓰자마자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 밖으로 못 나가는데 안 돼요. 망했죠. 저도 지금 분리수거 쓸까 하다가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대선후보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본인한테 이제 빈 글자로 왕자를 쓰는 거는 효음이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효음이 있는 분을 찾아서 직접 글자를 새기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루리앱 같은데 가보면 또 우리 오타쿠 선생님들은 또 신났죠. 애니메이션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인자 써가지고 이렇게 먹는 신용하면 차물인자 쓰거나 사람인자 써가지고 이런 거라면 또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루리앱에서는 뭐하는 짓이냐 왕자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하여간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유권자들이 진짜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뭐가 튀어나올지 안심할 수 없는 희한한 대선판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음엔 과연 뭐가 나올지 진짜 임금왕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항문침은 뭡니까 도대체 미친 거 아닙니까? 대선톤에서 더럽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진짜 그러니까 아니 홍준표가 빨간색 페인트리 있는지 파란색 페인트리 있는지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왜 나한테 알려주냐고 항문침은 맞았을까요? 이게 지금 저 여당 경선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야당 레이스의 디테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거 TV토록 한번 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지난 9년 전에 여당 경선이 가장 지저분했다라면 이번 야당 경선은 가장 너절합니다. 정말 저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속옷 색깔 그리고 이게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TV토론을 보면 너절한 얘기는 주로 기사화가 되고 어이없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어벙한 펀치를 주고받고 끝납니다. 핵무장 같은 거요? 주로 정책 관련해서 양쪽이 어벙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지금 제1야당의 대선토론인가? 이게 지금 2021년의 대선토론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진짜 꼭 챙겨보시길 권유를 해드리고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저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영성함에 가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 언론 매체로서의 최보식 최보식의 언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희 이전에 진정승을 만나고 한 번 뿅반한 적이 있던 그분 그분께서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의 그 첫 인터뷰 기사를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들어가 봤습니다. 왜요? 고칠까봐? 고칠까봐. 혹시 지우나? 저의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였어요. 혹시 이걸 지울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죠. 이 코인충들은 지우지 않습니다. 존버해. 물이 들어왔는데 왜 지워, 이거를. 노를 저어야지. 물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 앞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배를 내야지. 노를 저어야지.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뭘로 바꿨느냐.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윤석열은 대선에 출마한다. 준비해왔다. 이게 올해 3월에 나왔던 기사 제목이고 저도 봤어요. 이거였는데 바뀐 제목은 뭐냐면 윤석열 멘토로 자처했던 한 도인 물음표 괄호하고 물음표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멘토에는 따옴표를 쳤던 얘기는 뭐냐.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죠. 책임은 못 지겠다. 그렇죠. 주장했었다는 걸 인용한다 나는. 윤석열 멘토로 자처해져는 한 도인 하고 물음표를 물음표 괄호에 넣었다는 얘기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도인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네요. 약간 이런 이런 연막을 치는 거죠. 저는 다른 거는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 일부가 주장하는 대로 언론개혁이 입법만으로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하나 언론개혁에 완벽하게 도움이 될 입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을 하나 알아요. 이 나라의 모든 기사 제목의 따옴표를 없애는 법을 넣으면 됩니다. 한국 언론 수준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니 50대 60대나 쳐먹어가지고 이렇게 책이 만지고 사람들 낚시만 많이 할 기사로 제목을 바꾸는 야 너절하게 아무튼 굳이 따지자면 처음에 제목은 약간 70% 정도 내가 빠졌다 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난 안 빠졌는데 도인 이런 느낌이네요. 헬머스 해석대로 난 안 빠졌는데 물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거잖아 그런 느낌의 제목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따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 그거 지난번에 뿅만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탐문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팩트 확인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 최보식 선생이 이 진정스승의 도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아 정혜원 정혜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신뢰할 만한 여러 여러 기자들의 전언을 들었습니다. 최소한 3인 이상의 기자로부터 이분이 다닌다. 정식구독하고 있다. 정식구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잡아야 돼요. 평반에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는 기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아주 흥미롭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소위 말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이름 중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재경 최보식 그리고 최병렬 예전 한나라당 대표 그렇죠. 대선주자였죠. 그리고 서울시장도 지냈었던 최병렬 예전 은퇴하셨지만 예전 정치인들이 인척관계다. 이런 얘기들까지 묶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름들이 왜 연결이 되는가 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혈연과 신앙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난 후에 냈던 결론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마한진안 변환의 시족사회죠. 그렇죠. 신앙과 혈적으로 묶여있는 거 그게 시족사회입니다. 이런 맥락을 또 하나 엿볼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둘러싼 이 인터뷰 기사를 둘러싼 인간 최보식의 내면 투쟁 치열한 내면 투쟁이 벌어집니다. 기사를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지만 내리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내 입장도 있죠. 면피를 하고 싶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윤석열을 타격이 위인 것은 아니라는 어떤 면피를 하고 싶고 그래서 기사의 첫 대목을 살짝 고쳤고요. 원래 기사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한 달 전 윤 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 A씨를 만났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기사가 바뀐 멘토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 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 A씨를 만난 것은 올 2월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아직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라니까 새로 들어온 독자들을 위해서 시기를 정확하게 교정해준 정도 멀쩡한 기본적인 저널리즘이라면 후속기사를 쓰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게시물이나 블로그 고치듯이 고쳤잖아요. 이 말은 왠지 여러 가지 욕망이 읽히네요. 나는 먼저 알았다도 있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난리친 거 나는 먼저 알았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피디님이 지적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유튜브도 영상을 내리고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옵니다. 기존 조회수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원본 영상을 둔 상태로 밑에다가 댓글을 다는 게 조회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딱 고전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아직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를 굳이 명시한 거는 대선 후보 이후에는 안 만났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굳이 내가 대선판에 끼어들고자의 기사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총장 시절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거는 기사의 막줄입니다. 원 인터뷰 기사 처음에 3월에 나왔을 때는 없던 대목 글을 굳이 추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넣었느냐 이 기사가 나간 뒤로 윤석열은 A씨를 아주 멀리 했을 것이다. 손바닥의 왕자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사의 시제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예비후보의 이제 후보죠.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그렇고 최부식 기사의 태도도 그렇고 대중이 되게 우습죠. 그러니까 멀리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리고 멀리했다면 후속기사를 써야지. 그렇죠. 후속기사를 써야지. 따로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욕망은 다 드러내고 싶고 조회수는 올리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은 속이고 싶고 그렇죠. 그걸 기사 하나에 다 녹여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고요. 이 현상이 정말 독특한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는 하여튼 이 난리가 나고 나서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팀에서 또 역시 찾아가가지고 이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만나 저예요 또. 보통 이렇게 난리가 나면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은데 아직 기분이 좋을 때예요. 아니 이게 스승님도 그렇고 최보식 기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다 동일한 상태 화학적 상태에 놓여있어요. 아직 충분히 겁이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겁이 많을 때인데 아직 너무 평온해요. 심지어 저희 청취자분 한 분이 여행 가다가 만나셨다고 만나셨다고요? 정법강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봤다고 그 정도로 쉬워요. 아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그분께서 되게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YTN 화면으로 보니까 YTN의 취재 카메라랑 취재용 마이크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되게 이상해. 엄청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되게 우리 동네 바보 형인데 전국구 같아가지고 약간 저거 저 인터넷 얼짱 실제로 뉴스가 더 추진한 거 알아는 보겠는데 그 사람은 아님 그렇죠. 라인만 있는 거다. 라인만 사람이 다른도 없고 그러네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러네요. 위화감이 들어요. 위화감이 드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진정수승이냐 천공수승이냐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지만 돌아다니는 이름으로 심지어 뉴스 보도에 나오는 이름도 다 달라요. 진정수승 천공수승 진정스님 천공스님 정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스님 아니라고 뉴스를 꼼꼼하게 안 보시는 분들 혹은 그 할시를 안 들으신 분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요. 그렇죠. 양 사람이죠. 왜 이렇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한 사람의 홍의 장군이죠. 진정수승이고요. 물론 윤석열 후보는 많이 만나고 다니긴 했습니다. 그거는 또 팩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실 때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윤석열과 다른 많은 역술인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역술 좋아하셔서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한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 의사가 용한지 아닌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세컨 어피니언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처럼 의료 의료 쇼핑을 하듯이 아 저기 싱크탱크 그렇죠. 여러 역술인들을 만나거든요. 그게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막 딴 데 가서 검증해보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대단한 업무 처리 능력이네요. 대선에 출마해야겠다 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임무가 역술인들을 만나는 거였다니 복수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난번에 추석 댓글 읽기에서도 해드렸던 노모라든지 백모라든지 이분들하고 다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주장하기로는 다 자주 통화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정책 공부를 언제 하고 이분들 통화하고 열흘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애야 이거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가뭄들 때 기우제 진행했네요. 우리는 잊혀진 아이템 하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오방랑이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기우제를 지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차피 시족사회 기반이기 때문에 조선까지 못 갔거든요. 조선까지 못 간 시족사회에서는 기우제를 지냈는데 잘 안 되면 왕을 배죠.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다른 AS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심플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강 실종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는데 일종의 타진료처럼 변모를 한 상태였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타진료 음모론과 관련된 카페가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종이나무 어쩌고 하는 종이나문가 종이집인가 하여튼 종이 어쩌고 하는 종이집 종이집 그 친구가 주도하는 카페가 하나 있고 종이나무 아닐까 종이나무였나요 종이집은 드라마 드라마 이름이죠 그건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결로 하나 있는 게 한강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한진사 한진사 한진사에 종종 들어가 보는데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한 것이 최근 들어가지고 부쩍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자는 게시물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한 게시물 홍보 게시물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정치와 무관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보자고 모인 사람들의 카페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위에 있는 내용은 국민의힘 얘기 아니면 안티백서 이야기네요. 안티백서 얘기 그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사이로 총선 음모론 관련된 얘기 있고 미경 파도 여기 와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디를 찾아보면 뭐가 나오느냐 트위터를 찾아봅니다. 트위터를 가서 좀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이 카페들과 황교안의 관계 도대체 그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갑자기 황교안은 뭐야? 그래가지고 한진사에 가가지고 황교안으로 쳐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황교안 본인이 가입인사를 한 게시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 있군요. 새싹 멤버에요? 9월 9일에 9월 9일에 새싹 멤버 활동 많이 했습니다. 새싹은 아니겄네. 황교안입니다. 늦게나마 이곳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중한 이 공간에 계신 여러분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 황교안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정민 공우는 물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입인사를 했는데 9월 9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슬슬 국민의힘 경선이 발동을 걸던 무렵입니다. 요렇고요. 지금 유PD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게시판만 보더라도 게시판에 공지가 맨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 밑에 화력지원이라고 해서 이 화력지원은 주로 뭐냐면 유튜브 채널들에서 방송하는 실시간 방송들을 바로바로 안내해주는 일종의 편성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회수나 실시간 시청자서를 올려주기 위해서 주로 요즘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민의힘 계열의 유튜브 채널들 홍보 쪽에 가깝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분들이 한강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난번 이 방송 관련해서 할 때 나왔던 이미 얘기인 게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극우를 지지하게 되더라. 그렇죠. 이게 보시면 게시판 구성만 보더라도 한강 사건은 별도 폴더로 분리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제 이게 메인이 아니네. 그래서 화력지원 4.15 부정선거 코비드19 백신 청원 보도 자유개시 유튜버 카페소통 그냥 극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올라탄 게 황교안이다. 경선이 시작되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일단 자기한테 표 많이 준 사람들을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황교안 씨가 그걸 하면서 갔던 곳이 여기다. 거기다 포인트를 둔 거고 아시다시피 지난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 황교안 후보의 오로지 한 가지 목표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이거를 외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일관성을 가진 행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메이저 여론은 나머지 3명의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이 끌어갈 거니까 그러면 나는 마이너 쪽에 말하자면 마니아층에서 뭔가 내 표를 결집시켜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마니아층이라는 건 주로 4.15 총선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그래서 여당 관계자들이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마니아층을 황교안이 대표하는구나. 아니에요. 그건 그 마니아층한테 물어보고 하든 할 일이죠.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말씀 저는 조금 뼈아픈 것이 뭐냐면 저는 여기까지 쭉 본 다음에 4.15 총선 4.15 총선 부정선거론을 황교안이 자기 브랜드로 계속 밀었고 경선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원래 대표도 지낼 때 강성 대표였고 연전연패했으니까 그때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평론을 할 때 4위는 누가 할 거 같냐 결선가는 4위는 누가 할 거 같냐 할 때 저는 과감하게 황교안을 그래서 찍었던 거죠. 생각보다 많은 수의 분들이 황교안이 될 거다 4위안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셨던 이유가 극우에도 한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마니아층 싹쓸이 하면 황교안이다. 그건 한국 극우를 잘못해서 깼기 때문이에요. 한국 극우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직 모릅니다. 그게 됐으면 이미 애국당이 원내에 들어왔어야 설명이 돼요. 지금은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한국의 극우는 힘이 있는 곳으로 가지 그 힘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아직 정견이 안 잡혀 있어요. 아메바 상태예요. 황교안도 그걸 아직 계속 못한 거죠. 지금은 욕망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만 거기서 하나의 뿌리를 연장을 시켜보면 윤석열은 저렇게 삽질을 하는데도 왜 무너지지 않는가 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분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줄 사람이니까 그 하나의 단순한 욕망 그거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한국은 아직 우파와 극우를 분류할 수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파도 극우도 별 정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강 카페에 낚여서 예측을 실패했고요. 우리 황교안 후보는 최후의 사인안에 들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빠염. 진짜 빠염입니다. 음모론에 올라탄 정치인은 사라졌고요.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 AS였습니다. 네. XSFM입니다. 다 알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AS가 길었는데요. 본론을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가세현을 황교안 씨부터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극우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손님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 번 깨달았지만 가세현이 이제 대단하다. 가세현은 어떤 얄팍한 그런 장사 속의 끝을 보여주는데 그 끝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영역이다. 이제 더 이상 얄팍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가려고 도전한 많은 이들이 있었으나 그럼요. 결국 성공한 건 마에스트로 하나뿐이다. 정말. 진짜 쇼비지니스의 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수많은 극우 유튜버들 자신들이 표방했던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들 그 수많은 사이버 레카드를 뚫고 생존한 단 하나의 원앤온리 원폰맨 가세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의 제목은 가세현식 비즈니스 모델의 정점이자 완성 그렇죠. 체포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포쇼. 그러니까 피체포쇼. 피체포쇼. 그렇죠. 수동적 체포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심지어 지상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9월 7일 가세현 사민방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사유는 간단합니다. 소환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10여 차례 정도 소환장을 보냈지만 불응을 했고요. 다만 못해 길거리에서 싸움하다가 잠깐 뜯어말리는데 계속 싸우다가 티켓 하나 끊었다. 그래도 나오랄 때 안 나오면 체포됩니다. 그럼요. 국법이 있어요. 그건 형법상의 당연한 원칙인데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게 그렇게 체포될 정도냐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은 서면조사를 대체하고 이러지도 않나요 라고 했을 때 변호사들 많은 분들이 얘기해줬던 게 사이버 병행훼손죄라는 특수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어쨌든 사실 적시냐 아니냐는 소환조사를 안 해도 경찰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니까 그 말을 방송한 사람이 사실인지 여부 혹은 거짓인지 여부를 인지하고 했느냐 아니냐가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핵심인데 거짓말인 줄 알고도 거짓말이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 알아볼 땐 대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한테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그걸 참조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엄청난 스펙타클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결국에는 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명은 변호사고 한 명은 기사잖아요 아 기자잖아요 그럼 체포하러 올 건 알고 있었겠죠 심지어 지난번에 한 번 체포를 당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를 리가 없는 거야 이 피체포쇼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 범죄자들이 경찰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방송을 들으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자들이 지난번에 이미 체포된 적이 있는데 그 체포는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발생한 돌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터질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은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쇼를 좀 가미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말하는 식빵 사진입니다 식빵 사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를 깔아놓고 그 위에 토스트된 식빵을 아침으로 먹다가 강용석 변호사가 그때 집으로 찾아온 경찰한테 체포돼서 말하자면 경찰서로 끌려가는 바람에 먹고 있던 식빵을 한 두 입 정도 베어 먹은 상태로 안 해보니 촬영을 해서 그걸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다급하게 낸 아이디어죠 그건 그건 사후적으로 낸 아이디어였는데 거기에 따른 반성의 결과가 오늘의 피체포쇼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렇죠 이건 제대로 기획이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는 체포당할 날짜를 알고 체포당하면 쇼를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럼 남은 질문은 뭐죠 왜 체포를 당하려고 하지 그렇죠 이 빌드업 과정이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한 번에 끝나는 그 단발적인 체포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 쇼 이 기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목표가 체포를 당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쓰면 기획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뭐 밖에다 소매치기한 걸로 체포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체포당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피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거지 그냥 GTA처럼 살면 돼요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기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 7일에 체포가 되고요 9월 8일에 경찰 조사를 구치소에서 받으면서 동시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9일에 검찰에서 검찰에서 구속영장 사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 기각을 하고 그래서 48시간의 체포기한이 차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강용석 변호사의 석방기념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1년의 과정 한 4일에 걸친 체포부터 석방기념방송까지의 4일의 과정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슈퍼챗 추정액입니다 플레이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체포를 당했던 7일에 1218만원이 벌렸습니다 이게 평소보다 많은 액수인가요? 평소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배 이상 많고 그리고 7일 방송 체포당하는 날의 방송은 본인들이 진행한 방송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뒤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라고 가세한 패널 중에 한 분이 진행을 했는데도 이만큼 나왔고 8일에 역시 마찬가지로 체포된 상태니까 다른 사람이 방송했는데도 1298만원이 나왔습니다 9일에 역시 마찬가지로 1308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일에 문제의 그 이분들 이 구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림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을 딱 하니까 2749만원이 하루 슈퍼챗으로 꽂혔습니다 3박 4일간 6500만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죠 이야 체포 한 번에 6500만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에 슈퍼챗이 찍혔고 그야말로 원했던 결과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가세현 입장에서는 이틀 구치소에 있은 결과로는 아주 짭짤하게 챙긴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프로그래머의 마인드죠 어떻게 매크로를 짜야 내가 일을 덜하고 쉽게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폐륜적이지는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 도덕의 벽을 깬 거죠 어떻게 법치 시스템을 움직여서 슈퍼챗을 깬길까 바로 그겁니다 이 짓을 한 건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기획했었던 상품의 성격은 지금이랑 비교하면 약간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로 부정선거론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진 성격 그리고 또 음모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개념에 대한 주창을 통해서 자기 이제 말하자면 신도들한테 전파하는 걸로 후원을 받았다면 이번 경우는 확실하게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프로그램의 일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의 성공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식빵체포의 연장선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경험한 이후에 기획한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 부화 내동해서 작동을 더 원활하게 해준 일종의 베어링 역할을 한 게 언론 매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채포쇼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매체들이 가세현과 사민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 소스가 뭐였냐면 저랑 똑같이 플레이보드에서 슈퍼챗 얼마 먹었는지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언론도 자발적으로 끌려 들어가 주죠 그러면 완전히 완성체가 되는 거죠 채포쇼를 기획한 가세현 3인방과 따라서 언론도 가세현한테 돈을 벌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 원치 않았던 조현 역할을 하게 된 사법당국과 그리고 거기에 부화 내동하면서 자기네는 조회스 코인을 따로 땡긴 언론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이 있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흥미롭게 봤었던 멘트 중에 하나가 한국일보가 9월 9일에 기사를 냈는데 그때 이제 강남경찰서 이 3인들이 들어가 있었던 구치소 앞에 가세현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50대 여성 김현욱 씨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분이 과소 대표되는 우리를 가세현이 대변해 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 후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멘트를 예전 태극기 집회 당시에 집회 참가자들한테서 정말 숱하게 봤었던 그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제대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고 한국의 메이저 매체들이 반영해 주지 않는 우리의 목소리 과소 대표되고 있는 우리를 광화문에 불러 모아서 장소를 만들어주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문재양 아웃을 외칠 수 있게 해주는 이 정광훈 목사와 이 태극기 집회 주최 측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거다 라고 했었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형태의 어떤 완성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이런 감정착취가 돈이 된다는 거를 체력해서 결론을 맺은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언론이 헤드라인을 꾸미는 방식이 워낙에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인 어떤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더레이트 됐다고 믿고 피해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언더레이트 된 그 대표 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가 그들이 지지해준 지지자들이 무슨 선택을 했는데 그 지지자들이 삽질을 한 것인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지를 결론을 내주죠 그렇죠 가세현의 지지자들 과 가세현의 관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분석을 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루틴을 따라가느냐 이 사람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의 편성 방식이 어떻게 됐느냐 관심 있으신 비열한 내가 좀 안티소셜이야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안티소셜도 그런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 이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립니다 약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까지 코인 지수까지 따로 판별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병드는 건 괜찮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병든 포인트에서 내가 약장사를 하겠어 그렇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세현 모델입니다 먼저 비열한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 비열한 방송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를 가지고 그걸 부풀려서 거짓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비열한 방송을 하는데 최고 선수가 있잖아요 그 팀에는 김용호 씨가 평생 하던 일이 그거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리고 사실은 너 고소라고 알려진 강용석의 트레이드 마크가 또 그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그렇죠 폭로가 원래 자기 브랜드였고 잘 생각해 보시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아들과 관련된 그 비열한 그 의모론 그걸 계속 주창했던 게 강용석이었다 이 팀이 원래 잘하던 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들이 능숙한 건 뭐냐 죄질의 정도를 잘 간을 봐가면서 너무 짜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이거는 죄질이 너무 올라가서 사법당국이 개입할 때 심하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슈퍼체스 떨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심한 죄를 지으면 정말 잡혀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모욕죄 정도로 형법상 모욕죄로 걸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건 법조인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네요 이건 노하우가 필요하죠 오늘은 경제방송이에요 눈에 잡히는 슈퍼체스 손에 잡히는 슈퍼체스 모욕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모욕죄가 통상적으로 징역형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모욕죄 정도가 딱 좋고 그리고 벌금 나와도 슈퍼체스 많이 버니까 그렇죠 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모욕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중이 되더라도 10건 20건 30건 쌓이더라도 그게 갑자기 징역형으로 튀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모욕죄만 하면 약간 팩트가 부족하거든요 모욕죄라는 건 보통 욕설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명예훼손이 딱 좋습니다 그렇죠 사이버 명예훼손 그 정도로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 내지는 명예훼손 정도로 딱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비열한 방송을 한다 그러면 가세연의 구독자층이 보내주는 슈퍼체스 지수는 달러 3개 달러 지수 3개 슈퍼체스 3개 들어가겠습니다 5개 만점에 5개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정도 벌었으면 명회나 모욕으로 실제로 자기가 져서 돈을 내게 돼도 이미 슈퍼체스로 남깁니다 그렇죠 1단계에서 이미 성공이에요 보통 얼마 내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죠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반발하겠죠 네 그럴 때 절대 사과하거나 정정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마라 틀린 사실이 밝혀져도 그렇습니다 절대 사과하면 안 돼 그럼 뭐냐면 가세현은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팩트를 밝히는 보도가 나오죠 그날 그 팩트를 밝히는 보도를 인용해서 조롱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렇죠 독특한 사업모델에 그걸 하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원의 슈퍼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사생활에 대한 재미의 슈퍼체보다는 약간 약해져요 슈퍼체스 1개입니다 하지만 벌긴 번다 벌긴 번죠 사과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이 많은 비인간적인 정신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못돼야 돼요 여기서 물러서면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접어야 돼요 사과하면 구독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역입니다 이건 공사고분을 확실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건 공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번째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내지는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당신이 고소고발을 당했으니 여기서 어설픈 사람은 그렇죠 소환장을 받을까 경찰서를 가면서 브이로그를 찍는데 그렇죠 그게 종이 어쩌고 했던 걔입니다 그게 하수 걔는 아직 초보였거든요 그래서 소환장을 내러가면서 자기도 맞고 소환다면서 그걸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땡기는 정도는 안됩니다 아직 그건 쫄았다는 거예요 안됩니다 경찰이 불러도 안 가야 됩니다 고수는 음 안 가야 돼 안 가면서 경찰이 보낸 소환장을 캡쳐를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나를 소환하라고 오라고 한다 그럼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문재인 정부의 나에 대한 탄압이 슬슬 시작된다 나는 안 가겠다 나는 굴하지 않는다 이건 예고편이네요 그렇죠 예고편 슈퍼채치수는 두 개입니다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경찰이 드디어 소환을 해도 안 오니까 너무 안 오니까 잡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이게 한 번 불렀는데 안 온다고 잡으러 오지 않아요 경찰도 바쁘다고요 네 10번 정도 보낸다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소환장에는 써 있습니다 안 오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받아 봐서 압니다 안 오면서 체포될 수 있다면 오고 그래서 예고한 대로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집 앞으로 와요 그러면 조용히 조용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바로 바로 켜서 중계를 시작하죠 그 역할은 주로 김세희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켜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슈퍼채치 쏟아지죠 난리가 나거든 왜냐하면 경찰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는 않거든요 이날이 그간의 작업한 결실을 맺는 날이죠 그럼요 이날이 가장 스펙타클이 강하게 발생하는 날이에요 수억의 날이에요 천광문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김세희 선생님이 그럼 경찰이 초인종을 누를 거 아닙니까 김세희씨 계십니까 여러 번 초인종을 누릅니다 응하지 않아요 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찰이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을 뜯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고를 합니다 안에서 안에서 아 저 뜯어 어 그렇죠 그렇죠 기다립니다 그러면 경찰이 뜯기 시작하거든요 덜컹덜컹하고 이야 안에서 잡고 있는 거야 그럼 마치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공포 영화를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날 잡으러 온 문재양의 하수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강남 경찰서의 형사나 경찰관 여러분들은 나는 지난번에 홍준표 찍었어 근데 오늘 문을 뜯고 있어 근데 그 슈퍼챗에서는 문재인의 하수들 하수인들 이러면서 욕하면서 슈퍼챗 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세상이 다 거짓말이죠 지금 이러면 문을 뜯는 경찰 측에서도 유튜브 라이브를 켜야겠네요 어느 쪽이 더 흥미진진한가 다만 그건 있어요 경찰 측에서도 카메라를 켜고 있긴 합니다 체증을 하죠 체증 중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과정이 전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 공포 지수 서스펜스 지수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슈퍼챗은 쏟아지죠 왜 옛날에 무한도전 특집 방송 중에서 이쪽은 유재석 TV 이쪽은 하하 TV 해가지고 시청률이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문 하나를 두고 안에서의 유튜브 라이브와 밖에서의 유튜브 라이브를 한 번에 진행한 다음에 체증 라이브 그렇죠 누가 더 시청자가 많이 나오는가 재밌겠네요 그것도 괜찮네 한 번 생각해볼 만하네요 유튜브 각이네 하여튼 이 서스펜스 스릴러극은 슈퍼챗수 5개가 드디어 정점을 찍습니다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면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알바를 고용합니다 방송국을 비워놓을 수는 없어요 스튜디오는 남아도니까 그래서 패널이 대신 진행을 합니다 비대위 방송을 시작하면 그러면서 내내 떠드는 거 우리는 탄압받는 레지스탕스다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내내 떠듭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약간 약해졌기 때문에 슈퍼챗수는 한 단계 떨어져서 4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돈은 많이 쓴다 돈은 많이 쓰죠 그전 날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의 하수인에 의해서 갇혀있거든요 그럼요 여기는 지금 그거를 망명정돈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상태 그리고 나서 구석위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이 되고 풀려나죠 그럼 출석 기념 방송을 합니다 그렇죠 이 날이 추석이죠 이거 중요하죠 추수감사절이죠 이 날이 그렇죠 수금하는 날입니다 수금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수금할 때 마지막까지 퍼포먼스를 잊으면 안됩니다 선즙필승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업계에서는 선즙필승이라고 합니다 즙을 일단 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과 함께 눈물바다를 이루는 방송을 하면 슈퍼챗수 다시 5개 이렇게 해서 이 체포정국이 완벽한 일주일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쫑파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꾸 유튜브에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총수 여러분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버는 돈에 만족합니다 이거는 선즙필승 이거는 오려가지고 어디 지갑 같은데 넣어놓을게요 나 집 못자 하여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만 열심히 해야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다 즙은 이제 유필이님이 출소 방송하실 때 앵글 밑에서 제가 양파를 계속 썰고 있을게요 그렇죠 청양고추 갈고 양파를 계속 썰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양파 같은 도구를 동원하지 않고도 제가 나중에 선즙필승의 현장을 중계를 해드릴 텐데 정말 저도 울컥합니다 그 정도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본분을 잊고 어 그럼요 따라서 울컥하게 돼요 좋은 연기를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최보식처럼 어 그렇죠 그런 연장 그때부터 다니고 막 취재로 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게 물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원래 이런 격언들은 누구나 시크릿을 처음 사서 읽는 동네 바보처럼 다들 읽을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 이 원칙만 안다고 누구나 가세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아니 워렌 버핏에 대한 책이 전 세계에 한 5천 권 정도 될 텐데 다 안 되잖아 왜냐하면 그거 워렌 버핏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님들은 가세현이 아니에요 당신은 김용호 김재희 강용석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시라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수업을 그럼요 좀 더 많은 걸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열한 방송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 내가 아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를 데리고 비열한 내용을 방송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유PD님에 대해서 모함하는 방송을 아 이건 장사가 좀 되겠다 아 그렇겠다 근데 만약에 저를 모함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후회가 몰려오죠 이 시간을 써서 굳이 얘일까? 그 정도 아 그 정도 그렇지 그렇지 네 뭐 2,500만 원을 벌 수는 없을 테니까 이왕 깔 거면은 금이 높은 사람을 까야죠 그겁니다 이게 타겟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겟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판단해서 선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가세현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주로 타겟 선정하는 사람들이 일단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 그리고 윽튜브 응모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응모와 윤서인 정도 이 타겟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정치인 연예인하고 굉장히 이질적이죠 그 매니아를 위한 상품이죠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사견이 많이 담긴 선정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가세현의 주요 타겟이다 그리고 어쨌든 응모와 윤서인을 까는 거는 화제성에서는 앞에 둘을 앞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응모와 윤서인은 메인 타겟이 되면 조이스 망합니다 양념으로 써야 돼요 양념으로 양념으로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그 사람이 욕한 나를 향해서 맞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어렵죠 그게 중요하죠 이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죠 네 이 사람들은 가세현을 상대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럼요 그 수명에 들어갈수록 손해를 봐요 그리고 바로 알아요 제 돈 벌어주는 일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JTBC가 안 하던 짓을 헬마우스가 하게 된 건데 그렇죠 할수록 손해니까 이거 손바닥 마주쳐주면 진짜 쟨 대박나겠는데 그렇죠 생각이 딱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와 이거 23살 때 내가 겪었던 건데 15년 만에 떠오르네 오음진리교 교주가 이름이 까먹었네요 갑자기 달라이라마 만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걸 만나주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걸 평생 사용했잖아요 아사하라 쇼코 네 아사하라 쇼코 아무튼 그런 사람들 혹은 너무 체격차가 많이 나서 그 사람이 가세현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사람들이 얼핏 봐서는 탄압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들 이게 주로 정치인들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가세현한테 대통령이 가세현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맞상대를 하기 시작하면 그림이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 혹은 직업 특성상 구설수 자체가 손해인 사람들 연예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응 자체를 공적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저항이 어렵거나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는 만만한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육튜브나 윤서인이 되겠죠 가세현 입장에서는 문화의 DNA를 봐야 되는데 검사 출신인데 아직 공천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강용석 옛날처럼 초선이에요 그냥 쩔이에요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같은 큰 피규어를 상대하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를 상대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연예인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죠 상당히 인생을 치사하고 더럽게 살아온 연예부 기자들은 옛날 80년대 90년대 있었어요 그 밈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기자를 상대하지 못할 테니까 기자는 막 대 그러다가 소소하게는 접대도 받고 나중에 제일 못되게는 김병현 씨 인사 안 했다고 해꼬지 평생하고 그렇죠 그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세현 팀의 영혼을 담당하는 가세현 팀의 진짜 심장은 김용호다 얼굴마담인 간판인 강용석이나 김세희가 아니고 김용호가 가세현의 코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아니까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멘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억울하시면 반응하세요 그렇죠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반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류의 치졸한 장사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들이 완성했을 뿐이에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오징어 게임은 몇십 년 된 거지만 넷플릭스에 등장하면서 퍼지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 가세현의 고소 목록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유튜브 방송의 특성을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배유군 즉 육튜브 이 사람이 거기에 껴있다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 그래요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세현이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는지 직접 형사님의 말씀으로 가세현이 생방송된 형사님의 영장 집행 멘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의 추수 장면을 확인하시죠 자 날 찍어 날 날 찍어 뭐예요 뭐예요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뭐예요 잠시게 이러면 우리 씨예요 자 이리로와서 찍어 이리로 찍어 시스템으로 집회하러 왔고요 네 몇 시에요 김세희 씨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간담기차처 임대윤 형입니다 네네 지금 김세희 씨는 네 조국 씨 조민 씨 그리고 조원 씨 그리고 이인영 씨 이규찬 씨 그리고 배우근 씨 또 강병욱 씨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채병장이 발급됐기 때문에 현 시간부로 채병장 집행하겠습니다 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멀쩡한 사람들 끝에 응모가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웃겨요 이게 진짜 웃기는 포인트거든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진짜 웃기는 포인트예요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네요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이게 사건 순이에요 사건 순 이게 뭐냐면 아 저는 인지도 순인 줄 알고 사건 번호 순이고 이게 뭐냐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섭섭하겠네요 앞에 조 씨들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뒤에 이 씨들은 이인영 장관과 관련된 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배우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사실 조국이고 뭐 이인영이고 다 필요 없고 배우근은 저거 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어벤져스를 친구가 왜 있어 어벤져스를 봤는데 쿠키 영상에 막 캡틴 담베리카 나오고 막 데드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여서 우와 쿠키 영상 짱이다 다 나온다 해서 막 우와 내 똘이가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 그때 436호가 나오고 아니면 우레메가 이렇게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쉽게 말해 우리 방송의 핵심적인 단어죠 짜친 게 나와야 짜친 게 나와야 거기에 짜친 게 섞여 있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자기 구독자들한테는 계속 이제 자기가 반정권 투사인 것처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권의 어떤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 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쵸 실상 사건의 실상을 보면 정권이나 정치나 어떤 탄압 이런 거창한 얘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실제는 잡범이다 그쵸 실제는 저하고 똑같다 모바일 잡범이죠 모바일 잡권이죠 영상 잡범이고 유튜브 잡범인 셈인데 자 죄목 자체도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딱 아슬아슬한 선에 걸려있는 형법상의 죄를 저질러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 내용은 더 짜칩니다 실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시국사건인 게 아닙니다 조국의 이름은 왜 나오느냐 얘네가 그동안 했었던 방송 중에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여배우 특정 여배우를 후원해준다 그러면서 CF도 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 되는 방송을 계속했었어요 그 사안과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걸 계속 방송을 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사생활에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다 고소당한 거예요 겁나 악의적인 조중동도 함부로 이거 못 받았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어요 곽상도 의원이 그거에 낚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포르쉐를 타니까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되면 포르쉐를 타지 않나 다들 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였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물론 실제로 포르쉐를 탄들 혹은 곽상도 씨 아들도 저 얘기를 듣고 포르쉐를 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기도 탄다고? 아빠 아빠 저 집은 탄대 내가 그렇게 사달라 그랬잖아 이랬을 수 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포르쉐를 타든 말든지 간에 그걸 자꾸 조 장관의 정치적 맥락과 엮어서 부당이득을 취해서 생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2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병역 관련된 거짓말을 하다가 고소를 당한 거고 배유근 씨가 좀 독특한데 배유근 씨의 경우는 앞에 분들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갑자기 한밤중에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세희 씨로 추정되는 필자가 배유근 씨의 신체적인 부분을 인신공격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신체적인 걸 인신공격한다는 건 뭡니까? 못생겼다? 우리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살짝 다뤘었던 적이 있는데 뚱뚱하다 그때도 우리가 했는데 물결 엄청 많이 넣으면서 이 뚱뚱한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걸 알지 완전 되게 비열하게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설명드렸던 헬마우스님이 설명해 주신 이 가세현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경찰이 잡으러 왔을 때 카메라를 켜서 슈퍼챗을 당기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응모에게 뚱뚱하다는 말을 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뚱뚱하다는 말에 웃긴 게 아니고 웃은 게 아니고 뚱뚱이라는 사실에 웃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게 치졸에서 웃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 어울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의 어떤 성격이 사실 잘 붙지 않는 거죠 오늘은 경제방송이 맞다니까요 누구한테 뚱뚱하다고 욕하는 것만으로 6500만 원을 번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정 전 유튜버 현 페이스북 상주자를 인신공격한 게시물 뚱뚱하다고 인신공격한 게시물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을 뜯는다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하나도 안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경찰은 법대로 했을 뿐인데 다만 그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슈퍼챗의 조연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렇게 됐다는 거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사생활 루머 유퍼의 핵심에는 김용호라는 인물이 있는 거고 이 인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 스포츠 신문들의 기자를 하던 시절부터 직접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상 자기의 평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자기가 들었던 어떤 누군가의 전원 세 다리 네 다리를 건넌 전원 이런 걸 항상 근거로 들었었고 이 사람이 세상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감상을 떠드는 것만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세를 땅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수차례 확인하면 세상이 얼마나 우스웠겠느냐 10여 년 동안 그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 인거죠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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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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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예요.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가세현 방송에서도 증거자료라고 내놓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정체불명의 제보 메일입니다. 저희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음모론을 펼칠 때 그때 누군지 모르겠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서 그걸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다가 저희가 그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캡처 제보 같은 거를 해옵니다.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런 거라든지 음성 변조된 녹취록.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지 모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총선 부정선고를 할 때나 백신 음모를 할 때도 이런 정체불명의 제보들을 근거로 방송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특이할 만한 점이 제보를 건드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세현과 상대할수록 손해를 보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여기도 사생활 관련된 루머들, 불륜설이니 이런 어떤 사생활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다가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당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 재판부가 사실 재판에 가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내용을 들어보거나 직접 들어보거나 혹은 변호사들이 직접 읽어주거나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렇죠. 심지어 증인으로 참석한 본인한테 읽게 하기도 하죠. 읽을 거 아닙니까? 재판관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재판부가. 가세현이 국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게 당신들의 주장인데 그럼 도대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게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설립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건 되게 이쪽 세상을 처음 본 판사의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왜 만들 거냐. 이러기 전에 생각했을 거예요. 유튜브 좀 많이 봐놓을걸. 이거 뭘 물어봐야 되지. 이게 뭐지? 이게 제가 파주경찰서 사이버팀의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경관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 직업이 아닌 인간적인 호기심. 그렇죠. 저는 20번 조사를 받을 때마다 매번 그 설명을 해야 했어요. 이런 거죠. 그 설립 목적이 뭐냐 질문을 하자. 그런데 이제 세임세임인 것이 재판부도 그거에 의문을 갖고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심지어 가세현 측을 대리한 변호사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돈은 받았는데 열심히 안 본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사실은 저도 보지는 않았다. 가세현 변호사가. 변호사가. 가세현 대리하러 나와서. 아니 의뢰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최태현 회장에 대해서 제기했었던 루머들은 다 허위로 판명이 이미 난 상태고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뭘 했냐면 최태현 회장 측에서는 해당 영상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방송에 계속 송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재판에 돌입하기 전에 가세현 측에서 그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미 유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 자체가 유효한 신청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미 그거는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판로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세현은 그날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봐라. 기각이 됐다. 우리가 이겼다. 이야 정말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와 근데 진짜 방송 기계들이네요. 인간적으로 첫 번째 들은 그런 어떤 뭐랄까 허탈함과 분노. 아니 미친 놈들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바보로 알고 호구로 알고 저렇게 멀쩡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그 기각된 판결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화면을 올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좀 너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백가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소면보다 걸린 거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그렇죠. 성직자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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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심지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증거없음. 그렇죠. 이런 거였을 때. 사실 자기가 락스로 닦아 놓은 거야. 열심히. 열심히 닦아서 완전 깨끗해졌어. 심지어 향도 뿌려놔가지고 냄새도 좋아. 길이 뽀송뽀송해졌어. 그러니까 무죄가 난 건데. 이런 경우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솔자리에서도 요즘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내더니 김용호 같은 애가 솔자리에 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리 일찍 파합니다. 방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저열한 내용들을 방송을 해서 실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신적이고도 재산상의 어떤 실질적 피해 이런 걸 입힌 어떤 잡범들이 이 관음증과 그리고 반정부 정서를 찾아 헤매이는 거기 감염된 구독자들한테 이런 걸 재유포시키고 있는. 이 N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그리고 재판 중인 영상 중에서도 불리한 것만 내리고 괜찮을 것 같은 건 여전히 남겨놓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게 1차적인 1단계 문제. 그러니까 확실히 가세연은 회마 박수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우익 채널 아닌 지는 한참 됐고. 그렇죠. 진짜 유튜브 수익화에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중에 가세연을 보는 사람들의 인식 중에 하나는 폭로 채널이에요. 그 폭로가 주로 연예인들과 관련돼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약성이 훨씬 저평가돼 있어요. 이 문제들. 예전에 일배를 들락날락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재밌으니까 웃기는 거 많아서 유머가 많아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변명이 돌아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 카다시안이 경제학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측면에서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카다시안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특이한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유명세를 올리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 유명세만 올리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연예인이잖아요. 특별한 콘텐츠도 없고 콘텐츠의 진실성도 없이 콘텐츠를 파는 방법을 연구한 마스터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왕들. 네. 우리가 아직 방송은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다음번에 만날 때는 한참 뒤일 것 같습니다. 헬마우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겠는데 다음 주에 이거 안 합니다. 그러면 뭐야 크리스마스도 뵙나요? 국감하고 생각합시다. 바빠 죽겠다. 유승규 비디오나 윤세민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감사합니다.